남삼 잡았어 나 아래 남삼 잡은거야 아아 내 거듭폭사 제발 가고있어 피해려 피해 떨어졌어 걔 잡았어 아이씨 까비 그거 그 어디야 동민은 있을텐데 동민? 아 붙었다 내 아래 동민은 아직 하나 있어 형 2층 갔다 1층에 있다네 응 2층한테 맞는거 조심해 대균 얘 샷건이다 대균 들어와 봐 2층? 어 2층 어디쪽인지 몰라 낀다 쟤 왼쪽 둘다 남았어 1인데 잡았지 잡았고 핫판 잡았다? 그 왼쪽 창반집 대균 앞에 브리핑 너무 디테일합니다 형님 깔끔하자 왕관 왕관 나오고 진짜 창고 4번면에 있어 제일 창고 창고에 하나 있다 창고 잡았어 창고 잡았어 창고 잡았어 창고 잡았어 창고 잡았어 왕관 들어왔다 내 쪽 나오는거 맞아 나오는거 맞아 알가지고 안에 있어? 왼쪽 어 멀리 쏜다 멀리 쏜다 들어가야돼 동수 막아줘 동수 맞아줘 동수 맞아줘 허벅어벅어벅어벅어벅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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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라스트 라이브 왼쪽 판자 아니냐 저거 쓰레르 올라온 거 있었어 다른팀 저거 좀 따져 봐 수레르 소음기 오른쪽에 안 못써줘 어딘데? 판자 아니야? 어디 저 그냥 이제 우리 신경도 찾아봅 아직 범다에 팀 내 쪽면에 하나 남아있을거거든? 건너가 무슨 말이야? 3번? 형은 바로 앞에 있어 건너가 1번쪽 니 앞쪽이 둘 중 가사다 그 너 앞에 산악기 1번? 넘어 라인 니 바로 앞에 있어 아 1번쪽 닫도록 열돌이 닫도록 살리러 갈게 화킬이야 내꺼 화킬이야 왼쪽 와서 찍어줄게 왼쪽 와서 찍어줄게 라스트다 애들 뽑았는데 기절 화킬이다 난 못살려겠다 어버 올 수 있을거 같기도 하고 키 와봐 이거 3대3 까비 와 진짜 맞는데 와 이걸